저기요. 혹시 연예인이세요? 아니요. 일반인이 이 얼굴. 오 세상에. 잠깐만요. 저는 샤르멍 보떼 원장 제너러로 하는데요. 한 번 오세요. 모델 해주시면 머리 무릎에 20만 원 드릴게요. 자. 여기 약도와 제 연락처. 혹시 그저 전화번호도 알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아 잠깐만요. 25만 원 드릴게요. 30만 원. 이야. 오히려 폼 좋다. 아. 너무 빨라. 괜찮아 미래야. 화이팅. 강미래 화이팅. 화이팅. 나 저참 내 감정에서 둘러서 каким 예로는 고요한 날. 내가 너는 터지마지는 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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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사진 나의 사진. 뭐야. 이기겠는데. 네? 찼습니다! 우와! 뭐야? 똥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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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처음 치는 거 맞아? 쟤 운동신공 좋다고 그랬잖아요, 쟤가. 뭐야? 너 왜 이렇게 잘해? 대박! 야, 진짜. 이겼다! 야, 너 뭐야? 연락도 없더니. 너 어떻게 왔어? 스크린 야구장 간다면서? 어? 야, 너 잘한다. 그럼 우리 남은 게임은 2대2로 할까요? 진 팀이 게임비대기. 그래? 너 야구는 좀 하냐? 못 했으면 안 했겠죠. 너 왜 전화 안 받았냐? 전화했었네. 파이팅! 파이팅! 우와! 와! 너무 맛있다. 잘하네. 반전자! 아니 무슨 시작하자마자 홈런을 두 개를 때려주니? 아 진짜 잘한다. 한 번 더 한 번 더. 그렇지? 얼마예요? 56,000원입니다. 저희가 낼게요. 아니야 아니야. 돈 처음부터 내가 내려고 했어. 오늘 내가 보자고 했잖아. 그래도요. 그럼 같이 내요. 아니야. 괜찮아 괜찮아. 이걸로 해주세요. 그렇게 알뜰하시면서 쓸 때는 또 쓰시네요.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어요. 아니야. 영수증 버려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게도 괜찮은ement 읽고, 선생님,